Q. 배경의 핫도그 Q. 배경의 핫도그 어색해요! 너무 맵지 않아요? 옛날에 이런 거 입었어요! 처음에 육하면 이런 거 처음 입었ordu! 저는 굉장히 신기한 머리가... 약간 구름이었어요 머리가 되게 즐거워가지고..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